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한방직 부직 개발 사업에 대한 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대한방직도 민간 개발 사업자인 주식기사 차광이 지난 22일 부직 개발과 관련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관광타워 복합 개발 사업으로 명명된 부직 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맹꽁이 서식지 보존과 관련해서는 환경청과 행정기관들이 협의해 현장 도사를 마쳤고, 서식이 파악된 맹꽁이는 포익해서 생태 맹꽁이 학습지로 옮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토지 가치의 40% 환수를 최대한 반영하여 그동안 방치된 폐공장 부지를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전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전주시도 좌구우면하지 않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도 Já 한ั้統 6장 마지막 riv이어지 전주시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